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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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친구 너에게 내 얘기해줄게 그 바보같은 내 사랑 그녀는 내게 말하지 내가 좋은 남자라고 난 행복했어 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까 그녀는 내게 또 말해 내가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실패 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서 그래서 돈 없고 능력 없는 그런 남자 그녀에겐 그저 좋은 사람일 뿐 원하는 걸 주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것은 그것뿐 그녀는 내게 말하지 내가 좋은 남자라고 가슴이 아파 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까 그녀는 내게 또 말해 내가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떠난데 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서 그녀는 내게 말하지 내가 좋은 남자라고 가슴이 아파 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그녀는 내게 또 말해 내가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떠난데 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서 그래서 그녀는 내게 pale 사람이라서 이런 게 where I am 다른 게 없나 감사합니다.